전화옵니다. 가요계의 감성보이스 오수일씨가 부릅니다. 옛날 게임 건강하십시오 지나가라 내 생각 날 찾아오라고 하고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가 숨을 자꾸 때린 너라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가요 날 찾아와요 그래줘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 날 찾아오라고 하고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가 숨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당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길 날 찾아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돼요 사랑해요 고맙습니까 고마워요 아멘